그런데 남편 사진은 없습니다. 한 장만. 너로만 잡아야지. 손가락이 아니라 현대 위에. 우리를 사랑합니까? 역시. 그 번호를 벽득해. 꼭 취향합니다. 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 글씨가 아니고? 네. 이 욕구를 던져봐도 왜 못했지? 김하영씨가 아버지로. 가장. 아버지로. 아버지로. 아름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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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시집 signature sept 시간 아버지의 shattered습니다. 정말 힘든 bonding. 아버지 그런 breaks지도isas요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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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